청주에서 독감 예방 백신을 맞은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. 청주시에 따르면 65세 A 씨는 지난 27일 오전 흥덕구의 한 병원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오후 9시부터 호흡곤란과 어지럼증, 가슴 답답함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오전 4시쯤 숨졌습니다. A 씨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는 A 씨의 사망과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A 씨의 사망과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